4월 16일 우리 제주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길 인사드리면서 퇴근들은 잘하셨나요? 휴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푹 쉬시면서 제 영상 보시고요. 제주반도체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좀 볼게요. 오늘 이 제주반도체가 급등이 나왔던 구간의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출해를 시켜준 뒤에 오늘 약손실로 장 마감을 좀 해줬는데 제가 제주반도체 그동안 계속 뭐라고 강조를 좀 드렸나요? 이 기다림을 견뎌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미 단기 평선들을 수렴을 시켜주는 작업이 끝이 났고 이 평선 그물 위로 올라타면서 상승 추세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가 나와줬고 변동성을 이 구간에서 좀 주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정말 시작이에요. 굉장히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수익,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에 찍히는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인지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이 제주반도체가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이 제주반도체를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제주반도체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집 인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설정을 끝냈고 제가 한 분 한 분 케어를 도와드릴 거예요. 자 어렵기 위해서 컨펌을 받아 종목 선별은 끝내놨고 이 제주반도체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건데 이런 힌트를 드리면 이 종목부터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힌트를 드릴게요. 당장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16%에서 18% 사이 당일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영상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주반도체가 쉽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많이들 좀 답답하셨을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섹터의 대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제주반도체입니다. 물론 대응은 제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흔들리셔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요. 하루하루의 감정을 소모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이 분봉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강한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졌고 이 박스권 안에서만 매집을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데드캡 바운스로 강하게 개인들을 털어내고 급반등을 준 이후에 새롭게 신규 매수한 개인들을 지금 이 박스권 아래로 의도적으로 조정을 주면서 2차 설거지를 끝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걸 제가 체크를 했고 계속 매도하시지 말라고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이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 2만 4천원 구간에서 막고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단기 평선들을 완전히 수렴을 시켰어요. 힘을 응축할 만큼 응축을 했고 이 응축된 힘을 바탕으로 이제는 주가를 상승시킬 일만 남았는데 급락을 주면서 이 아래 구간까지는 의도적으로 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총 결과 또한 긍정적이었죠. 지금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버티면서 던지는 이 수익실험 물량 그리고 손절했던 물량까지 세력들이 다 받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량을 소화로 하고 2차 급등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제주반도체가 이번에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가라는 건 이 성장 가능성 즉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섹터는 24년도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응축할 만큼 응축을 했고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급등 랠리가 나올 텐데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이야말로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면 제가 어떻게 드렸죠? 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장기적으로 7,800원대 매수사인은 이미 드렸고 38,000원 신고가 구간 바로 밑에서 매도 문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더 길게 보면 한참 더 상승을 할 거지만 분명히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장악이 됐기 때문에 38,000원 구간에서 한번 전략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였고 지금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하반 경직 흐름을 보이면서 차액실험 매물 때도 훌륭하게 소활하고 있어서 무조건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릴 테니까 이 반등저점 구간에서 한 번 더 재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를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러 가면서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한 번에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 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해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손절을 못해 더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투자하시고 계신 그 투자금 귀한 돈이잖아요. 세상에 이러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버신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구간 도와드리고 싶고 절대 이 구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변동폭을 크게 줄 거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5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손수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직접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게 대기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게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월요일에 이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의미를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에서 18%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5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손수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직접 발로 띄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게 대기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랑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월요일에 이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의미를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에서 18%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